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이번에는 러시아로입니다. 북로정상회담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의 관용 언론하고 러시아 언론들이 북로정상회담의 개최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로 가는 국경을 넘는다 이거죠. 관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국경을 넘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각 기차를 타고 가고 있겠네요. 지금 그럴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 언론도 공식 보도했다면서요?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에 의해서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또 이 기간 동안에 북로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나 장소 등을 쭉 보도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요. 지난번 한우회담 때도 나온 얘기지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상회담 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북한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제 이게 이례적인 게 거의 일상화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처음이죠? 정상회담?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처음인 거고요. 그다음에 북로정상회담이라는 것 자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2001년, 2002년에 3년 연달아 하고서 진행한 이후에 또 처음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나이 차이가 32살이기 때문에 만나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건데 잘 맞을까 하는 것도 언론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전용열차 타고 가는 건 맞죠? 그런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언론 보도를 보면 대략의 일정이 나오는데요. 오늘 평양을 출발해서 나진에서 밤을 보낸 후에 두망강 거쳐서 내일 오전쯤에 핫산 국경건문소에서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 러시아 우정의 집이라는 게 있다는데요. 여기가 2015년에 불이 나서 탔다는데 여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볼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후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해서 남쪽에 루스키 섬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 있는 극동연방대 캠퍼스 내 호텔에 짐을 푼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25일 날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상회담 후에는요? 그 다음에 하루는 러시아 현지를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보는 이런 일정이 지금 배치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현지 관광지를 비롯해서 2002년 당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했던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둘러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김정은 위원장 방문 일정에 러시아 태평양함대 역사박물관이라든지 마린스키 극장, 블라디보스토크 극장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들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뭘까요? 아무래도 제재 완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이른바 빅딜과 완전한 비핵화 이후의 제재 해제론 이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 그리고 단계별로 상응하는 어떤 제재 완화 조치 여기에 대한 양국 간의 어떤 공감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협 과거에 그런 경험이 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한의 나진하고 러시아의 하산하고 차량용 다리를 통해서 두 지역을 이어서 여기다 특별경제구역을 만든다 이런 거였는데요. 참여정부 때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결정한 바 있었죠. 그런데 러시아의 요구로 이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금은 넣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뭔가 북러 양국 간의 어떤 공동의 의견 구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가 미국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일단 유엔 레벨에서 당장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제재 완화를 나서서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나오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국경 경계를 느슨히 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북한 입장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주된 방점은 역시 대미 협상력 강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정도의 어떤 접근으로 해서 뭔가 시급하게 자신들이 협상을 재개해야 될 만한 이런 유인책이 되는 것은 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떤 북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상황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예상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상황이 약간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북한이 지금은 우리 정부의 어떤 특사 제안이라든지 정상회담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비핵화 협상 구도에 또 여러 나라가 끼게 되는 게 또 우리 역할의 어떤 축소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일단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 발전에 좀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이 기회를 살려가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희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신북방정책과 브로맨스입니다. 브로맨스. 누구랑 누구의 브로맨스요? 이 브로맨스라는 게 남자들 사이의 어떤 돈독한 우정을 좀 로맨스에 빗댄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서 지금 이제 기국길에 오른 상황이죠. 청와대가 이 성과에 대해서 말하기를 3개국 정상들과 뭔가 이제 브로맨스 수준의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가 브로맨스 수준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가요? 뭐가 어땠길래요? 어제 이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미루지에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경우에는 동포간담회가 진행된 걸 빼고 모든 일정에 동행을 하면서 한국을 국가발전 모델을 삼겠다고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디부하메도프 대통령도 헌화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에 동행을 했고 특히 수도에서 500km 떨어진 키아니 가스와 플랜티 현장에도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카이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권한대행도 문재인 대통령 방문 당일에 숙소로 찾아와서 예정이 없었던 차담을 하기도 하고 또 비즈니스 포럼에 함께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브로맨스 수준의 어떤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 정상이 극진히 그렇게 우리 대통령을 대접하고 함께 일정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뭔가 바라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경제적인 측면인데 대표적으로 현지 시각 22일 저녁에 누르술탄 나자르바에프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원전 얘기를 나눈 게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지어준 거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원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한국이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실력도 상당히 좋고 그것도 안정적인 어떤 운영을 보여줬다라면서 카자흐스탄에서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면 우리도 기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가능성이 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카자흐스탄의 어떤 지금 원전 운영과 관련한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러시아하고 주로 진행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수주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훈장 주기로 했다 취소했다는 뉴스는 뭡니까?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 정상이 방문한 경우에 훈장을 좀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국인에게 주는 가장 높은 등급의 도스트 훈장이라는 걸 주려고 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카자흐스탄이 지금 6월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기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에 훈장 주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해서 취소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준다더니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것이 됐기 때문에 이거 외교적으로 결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번 순방의 방점은 경제예요. 그렇습니다. 신북방 외교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제 얘기에 방점이 찍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쓰기를 이번에 방문한 3개국과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이것도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철도와 도로로 연결을 해서 물류의 혈맥을 잇는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거 또한 남북한 협력 사업으로 구상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든지 5G 등의 어떤 다양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든지 이런 성과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핵화 관련 메시지도 없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과거에 소비에티 연방 소속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소련이 개발했던 핵무기가 독립 당시에 남겨져 있었던 상태였는데요. 이거를 어떤 국제사회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포기했고 미국이 이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모델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카자흐스탄에 가져다 줬고 또 평화를 영원하는 세계인에게도 용기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메시지를 또 남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메시지는 북한 들으라고 한 거겠죠. 대부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